불렀어? 아이템이 있는 물건들은 단지 자리만 차지할 뿐이다. 그것들은 단지 필요한 곳을 찾기 어렵게 만들 뿐이다. 그렇다면, 네가 이 물건들을 좋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? There are many wonderful non-profit organizations that can provide a way to put those annoying items to good use. 여기에는 안 쓰는 아이템들이 좋게 쓰일 수 있도록 이것들이 가져가는 많은 멋진 비용들 단체들이 있다. 이것들은 네가 안 쓰는 물건들이 좋게 쓸 수 있다는 것에 즐거움을 제공한다. And that is pretty awesome. 그리고 그것은 조금 줄였지도 모른다. 끝.